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씨가 단 하루 만에 자체 초동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7일 국내 최대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6일에 발매된 스테이씨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의 1차 음반 판매량은 총 43,617장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스테이씨의 자체 최고 초동 판매량인 두 번째 싱글 스테이덤의 35,518장을 뛰어넘는 수치로 앨범 발매에 단 하루 만에 각 분이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하는 저력을 발휘해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43,617장의 1일차 판매량을 통해 한터차트 일간 음반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스테이씨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은 두 번째 싱글 스테이덤 이후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부이자 데뷔 후 처음 발표하는 미니앨범으로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블랙 아이드 필승과 전군이 전곡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발매 이후에는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전 수록곡 모두 리스너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스테이씨만의 독보중인 하이팅과 우아함을 담은 타이틀곡 색안경은 발매 직후 벅스 실시간 음원 차트 최정상에 등극하여 멤버들에게 데뷔 첫 음원 차트 1위의 기쁨을 안겼습니다. 매 앨범 꾸준한 개당식 성장을 입증하고 있는 4세대 대표 그룹 스테이씨가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으로 또 어떤 기록들을 달성할지 귀추가 조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씨가 컴백을 기념하여 신곡 안무 영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 타이틀곡 색안경 안무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번 안무 영상은 컴백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스테이씨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로 영상 속 여섯 멤버는 펑키하고 자유분방한 느낌의 의상을 입고 연습실에서 색안경 음악에 맞춰 풀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안무 영상임에도 실제 무대를 방불케 하는 완성도 높은 군무와 화이팅 매력이 물씬 묻어나는 발랄한 표정 등이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마치 두 손으로 안경을 쓰는 듯한 제스처에 색안경 포인트 안무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전 타이틀곡 에이셉의 꾹꾹이 춤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스테이씨는 색안경을 통해 다시 한번 따라하기 쉽고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를 선보이며 본 무대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희 연기에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에 방송된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의 입덕의 광장 코너에는 그룹 스테이씨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날 유는 보여주고 싶은 개인기가 있냐라는 정은지의 물음에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멤버들 중에 연기를 해본 멤버들이 있다 보니 저도 해보고 싶어 오늘 준비해왔다 라고 답하며 쌈마이웨이에 나온 대사를 한번 가져왔다. 이런 연기가 처음이라 걱정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는 극 중 최혜라가 하는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죠. 나는 예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를 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를 본 정은지는 굉장히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며 혹시 다른 느낌으로 이 대사를 소화할 수 있는 멤버가 있냐 라고 물었고 수민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연기를 뽐내자 뭔가 진짜 속상한 느낌이다. 옆에 멤버들이 보고 있어야 꿀잼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